네 수험생 여러분 세 번째 설강이 입문질문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제 입문질문은 쌤이 이제 뭘 얘기를 해주면 될까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쌤은 12번 15번 여기다 포커스 맞출게요 12번 15번 특히 15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문질문 가더하기 나는 입문으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질문이다 이런 얘기는 쌤하고 공부를 해왔던 친구들에게는 여러 번 얘기를 했죠 6구평 때는 가더하기 나 이 주제통합형 지문에 대해서 사회 지문으로도 낸 적이 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 때는 광고 지문 가지고 낼 수 있어 또는 예술 가지고도 아도르노 미학 이런 거 나온 적이 두 번 있어요 예술로 근데 수능 때는 뭐 지금 세 번밖에 안 보긴 했지만 예외 없이 입문으로 왔어요 다른 게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 그렇긴 하지만 가더하기 나라는 거 자체가 동일한 화제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글을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출제 목적이 정해져 있는 세트거든요 거기에 제일 맞는 건 입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구평 때는 예술 같은 거로 낼 수도 있겠다 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입문으로 딱 돼버렸네요 근데 얘는 비교하면서 읽겠다 이런 얘기 안 할게 모든 강사가 하는 얘기잖아 그건 니네도 알지 않을까 약용이 형 나오고 형원이 형 나오면 비교하면서 읽겠다 그거 누가 못해 그죠 근데 쌤은 왜 니네가 15번을 못 풀었고 또는 12번에 2번 선지 왜 틀렸냐 요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12번은 짜잘한 거니까 나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자 오늘의 주제는 명확해요 쌤이 화제와 방향 정보 똑바로 읽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거 일단락을 한번 이렇게 읽어봐 그럼 얘는 여러분 스탑하고 읽어보면 돼요 쌤은 그냥 합니다 자 화제를 화제를 이제 문제 해결 같은 느낌으로 쓰고 있어요 그죠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요게 문제라는 거 아닌가 실제로는 양반 이외의 신분에서는 관료가 되기 어려웠다 자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네 문제 양반 이외의 신분은 관료가 되기가 좀 어려웠다 얘가 문제 그치 그럼 쌤이 물어볼게요 여기 그러면 형원이 형과 약용이 형은요 이러한 상황에서요 개혁론을 제시했다 그치 근데 항상 생각을 하라고 화제를 읽으면서 그냥 밑줄 쫙쫙쫙쫙 오 유용 오 경세 유포 이렇게 독해를 하니까 여러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수능을 그따위로 내는 게 아니잖아 생각을 해라 독해를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잖아 그럼 여러분이 느낄 게 이게 문제래 그럼 뭘 해결해야 돼 다양한 신분에서 관료가 될 수 있어야겠구나 이거 아니겠어 쌤아 이해 돼요 그러니까 관료라고 하는 애가 관료라고 하는 애가 이제 지배층일 텐데 그죠 요거를 쌤이 이렇게 말해볼게요 계급 아니 이런 용어는 몰라도 돼 여기는 이제 직업군이라고 나온단 말이야 몰라도 돼 근데 아무튼 이 화제가 명확했어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야 형원이 형이랑 약용이 형은 그럼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다양한 신분에서 다양한 신분에서 관료가 나올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나올 수 있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읽었어야 돼 얘들아 쌤아 이해 되나요 항상 화제가 정확히 머리에 들어가고 읽어줘야 된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제 지문부터 쌤이랑 제가 해설을 하고 있지만 경제 지문에서는 초정밀 저울 이거 어떻게 재나 이 원리를 내가 읽어야겠구나 저울이야 무게를 재는 거야 이거에 대한 이해 그게 없이 밑에 걸 어떻게 읽어 이런 거고 두 번째 경제 지문 빅데이터 마찬가지야 빅데이터 데이터가 가공되면 빅데이터 이 흐름이 잡혔으면 밑에 걸 읽을 때 그만큼 수월해지는 거거든 그런 걸 생각해야 돼 이 얘기야 이걸 해결하겠대 그러므로 다양한 신분에서 관료가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그게 안 나오면 어떻게 이게 해결책이겠어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서는 이 분들은 머리에서 하는 일이지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신분에서 관료가 나올 수 있어야겠다 그게 뭔 것 같다 도덕적 능력주의구나 도덕적 능력주의에 의거하여 쌤이 이렇게 쓸게 그래도 주의까지 쓰자 이거에 의거하여 다양한 신분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 지금 할 수밖에 없잖아 이런 생각을 했어야 돼 이 생각을 안 해서 니네가 15번이 틀린 거예요 쌤아 이해됩니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15번이 지금 오답 1등이잖아 독서에서 맞아요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할게 그럼 승부처가 뭐냐 끝나고 나서 이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잘못했는가 내가 그래야 교정이 되지 이해돼요 그냥 그 문제 하나 맞고 가면 똑같은 문제가 나오냐 수능에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면 글을 읽는 액티튜드부터 바꿔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독서가 뚫리지 뚫리기 시작하지 보이기 시작하고 그걸 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쌤아 이해하죠 그러면 이제 밑에를 읽으면서 좀 납득이 되는 것들이 생겨 봐봐 세 번째 줄 뭘 비판했어 왜 신분 세습을 비판했겠어 그러면은 신분을 물려준다는 얘기는 그자 태어날 때 신분이 정해진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양반만 관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가해 나왔었잖아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렇지 비판해야지 현명한 인재라도 노비로 태어나면 노비로 살아야 되는 것이 천하의 도리에 어긋난다 노비제 폐지하자 납득이 돼버리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도덕적 능력이 있다면 이렇게 그랬다면 말이야 나머지는 안 읽으려고 이거 비교해 주는 거 니네가 하면 되지 맞아 근데 이제 승부처만 딱 짚어줄게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지문의 난이도는 얘가 제일 쉬웠어 제일 쉬워서 아예 지문을 본다기보다 그런데 왜 15번은 오답률 1등이 됐는가 독서에서 이런 거거든요 봐봐 마지막 단락을 볼까 도덕적 능력주의와 관련하여 두 사람은 모두 사회 지배층으로서의 사 사농공상의 사 에 주목했다 유영화는 다스리는 자인 사와 다스림을 받는 민의 구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천하의 이치다 도덕적 능력이 뛰어나는 사람들로 지배층의 사를 구성하고자 했다 약용이 형도 양반의 세습을 비판하며 도덕적 능력에 따라 사회 지배층을 재편하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두 사람은 사회 전체의 도덕 실천을 이끌기 위해 사 집단의 정치 권력 경제적 기념 이거를 집중시키려고 했고 자 이런 얘기가 막 나온단 말이야 엄격하게 구분하겠다 이때 뭔가 이상했어야 돼 왜? 아니 구분하지 말자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쌤이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이지 얘는 최소한 신분일까 아닐까 이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도케를 하면서 왜? 화제가 내 머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분명히 능력이 있다면 어떤 신분에서도 관료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피지배층과 지배층 꼼꼼히 한다 이러면 옛날 신분제랑 뭐가 달라 이상하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배층이 뭘까 아 관료겠구나 이거네요 그럼 쌤이 물어볼게요 여기서 납득했어야 되는 게 관료는 누구나 될 수 있다 일단 되면 엄격히 유지해서 하겠다 그럼 세습해야 돼 말아야 돼 세습 안 되지 이 얘기네요 선생님아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여기서 이상함을 못 느꼈으면 이거 못 느낀다 절대 못 들었다 15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게 화제의 중요성이야 이렇게 되네 여기서 말하는 사 즉 지배층과 그치? 그 다음 농공상 피지배층 이거를 엄격히 구분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단 얘네만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다양한 신분이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아 신분과 지배층 피지배층은 다른 얘기구나 즉 신분에서는 다양하게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돼 뭐만 있다면 도덕적 능력만 있다면 공통점 차이점 읽어주면서 괜찮아요 어쨌든 도덕적 능력으로 추천을 받아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이해되냐 안 되냐 선생님아 이해되나요 이게 승부처였다 이거를 좀 반성하셔라 알겠습니까 그럼 결국 이것도 뭐야 그래 1달락에 나오는 화제를 왜 똑바로 안 읽어 왜 밑줄만 긋고 가 생각을 왜 안 해 그러니까 얘를 읽으면서 안 잡히지 얘가 안 잡혀 그러면 못 들어 15번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오답률 70퍼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생각해라 자 그래서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야 리을을 읽어볼게요 이제 리을을 선생님 물어볼게 양반과 상민 신분이야 아니면 이 직업군 여기서는 이제 직업군이라고 나오죠 산원공강 직업군이야 신분이야 이거 신분이잖아 지금 맞아요 선생님 물어볼게요 약용이형과 형원이형은 신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구분해야 돼 아니야 그건 아니지 누구나 다 지배층이 될 수 있다 도덕적 능력만 있다는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단 지배층이 되고 나면 그 구분을 엄격히 하고 권력을 이쪽에 집중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도덕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쌤아 이해되죠 그럼 여러분이 느낄 거 구변이 엄연하다 틀렸습니다 형원이형과 약용이형은요 리을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어요 쌤아 이해돼요 이게 보여야 된다 이게 고난도였던 거지 괜찮습니까 근데 니네가 어떻게 되는 거야 구분이형을 어 맞아 지배층과 피지배층 엄격히 구분한다고 했으니까 구분해야 돼 리을에 대해서 동의하겠는데 이러한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걸 놓친 거죠 그러면 리을에 동의한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그죠 어디 있어 리을에 동의 아니 틀린 얘기고요 리을에 동의한다 틀린 얘기지 근데 니네는 이건 맞다고 생각하고 움직이니까 답이 안 보이죠 쌤아 이해되나요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디귿도 해볼까요 덕행으로 인재를 판정하면 천하가 다투어 이 힘쓸 것이니 나라 안에 모든 이에게 자 요거는 이제 차이점 덕행이었던 것 같아 그죠 형원이형은 노비제 폐지하자 약용이형은 유지하자 유지하고 노비만큼은 지배층이 될 수 없다 농공상 다 지배층이 될 수 있는데 노비만큼은 안 돼 이렇게 말했잖아 차이를 읽었다면 모든이 보였어야지 즉 이 말에 대해 형원이형은 동의할 수 있지만 약용이형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약용이형은 디귿에 대해 동의하지 않겠다 맞네요 괜찮습니까 기역 니은은 그냥 딱 봐도 동의할 것 같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 5번이 가장 적절하다 1,3번이 왜 안 되냐 이 리을을 못 봐가지고 1,3번 다 고른 거야 지금 이렇게 되겠다 이제 쌤아 이해가 되죠 근데 나는 그래 그래서 얘들아 저기 저기 써 있잖아 그러니까 5번이 답이야 이렇게 공부할 거면 니네 사설모의고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공부하면 왜 공부하냐 대체 그 얘기가 안 나올 건데 어떻게 읽었어야 될까를 고민하세요 어떻게 독서는 어떻게 읽었어야 될까 그래야 내가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 그럼 얘는 답이 여기 있다고 알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정확히 인지가 됐어야 마지막에 엄격히 구분된다는 얘기를 할 때 잠깐 신분일 리는 없잖아 이 생각을 할 수 있었다 그래야 여기서 말하는 지배층 피지배층은 관료와 관료가 아닌 사람 근데 이건 누구나 될 수 있다 어떤 신분이든 될 수 있다 이제 신분에 대한 구분은 무너뜨리면서 일단 지배층이 되면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구분은 엄격히 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잡아줄 수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쌤아 이해 되죠 응 요거 해주면 되겠다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입문 지문은 요거랑요 하나만 더 12번에 2번을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얘는 요거를 좀 생각하세요 가는 내가 그냥 아예 넣어지도 않았는데 일단락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써있어요 이러한 이게 종합하는 거거든 위에 있는 얘기를 종합으로 하겠다는 거야 이러한 이처럼 이런 거 나오면 위에 있는 얘기를 종합적으로 다시 말해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법적 사회적 그죠 법적 사회적 신분제는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선지를 만났다면 이쪽으로 일단락으로 와봤을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거 종합한 거잖아 그럼 이 위에는 이 위에는 법적 신분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지 사회적 신분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지 그럼 이거 두 개가 다 계속 조선사회 근간이 됐다 이렇게 독해가 됐겠지 그렇다면 이 2번 선지 법적 신분제는 두 개의 신분이 존재했다 그러면 위에 걸 보면 얘도 나와야 되고 얘도 나와야 되잖아 그럼 그거 읽어주면 양천구분 양인과 천인 얘는 뭐 양반 상인 이렇게 나누는 거 그게 사회적 신분제구나 이걸 알 수 있었을 거야 그럼 법적 신분제는 두 개가 맞구나 그리고 유지가 둘 다 유지된다고 했으니까 법적 신분제도 유지가 됐겠구나 2번 적절 이렇게 뚫어줄 수 있었어야 된다 근데 2번을 틀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시간을 잡아먹었거나 또는 2번을 아예 골라버린 친구들이 꽤 되더라 이런 거는 좀 생각해봐라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합을 하는 거야 이런 거 똑바로 봐야 된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입문 질문은 이 정도 할게요 나머지는 비교 잘하면 되는 거고 16번은 보기에 나와 있는 얘기와 지문에 나와 있는 얘기 비교 잘하면 되는 그런 문제라서 쌤이 구제해주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근데 여러분들이 15번 문제의 오답률이 유독 높고 높아서 그것만큼은 쌤이 좀 어떻게 읽어야 되나 여기에 대한 정보를 좀 주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입문 지문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문학 주요 문항 오답률 높았던 거 몇 개 문항을 쌤하고 좀 뜯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갈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Choice